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곰 더 귀엽고 규칙도 잘 지키는 학생이 되고 싶어요. 태권도 눈형색이에요. 저도 사실 3학년도 태권도를 할 거예요. 이 부분은 최고야! 이 부분은 최고야. 이거 맞춰. 저 이쁜 거 많다. 우와, 여쭈어 조심. 나는 이거예요. 원하는 색깔 꼭 골라요. 이건 이건 안 이뻐 이런 줄 알아요. 메리 크리스마스! 기념 메리 크리스마스 기념. 우선 빨간색. 파란색. 우와, 빨간색이 또 있어. 안 싹 헷갈래. 이쁜 거. 나는 남자답게 파란색. 오오오오. 나는 엄마가 좋아하니까. 아빠한테 얘기해. 아빠는 녹색. 네. 엄마가 빨간색. 아기가 뽑고 싶은데 하나씩 뽑는 거야? 나는... 나는 주인공이니까. 가오기 싫어. 나는..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엄마 잡아라 잡아라 나 잡아라 잡아라 그럼? 가상에 꼽자 그러면 가상에 꼽자 준아가 가운데 한 번 해볼까요? 엄마 사진 한 번 준비해 주세요 아빠!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오 괜찮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아니 형이랑 저기 앉아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하는 거야 앉아 둘이 준아 옆에 준아야 준우 옆에 오늘은 내 생일이야 준아 준아야 칼 내려놓고 어 여기 좀 봐 준우 네 앉아 형 옆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예쁘게 말해야지 연극 좀 옆으로 가 아니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야지 이럴 땐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야지 아니 아니 그러면 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내가 우세 어 주먹 해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야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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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야지 야 그만해 다시 켜줄게 아빠가 작년에는 좀 더 순하고 응 좀 더 응 너 응 좀 더 귀엽고 응 응 뭐 규칙도 잘 지키는 학생이 되고 싶어요. 오, 좋았어. 우리 주논들 내년에 어떤 아이가 되고 싶어요? 태권도가 되고 싶어요. 태권도 하고 싶어요? 내년에는? 네. 저도 사실 3학년도 태권도를 할 거예요. 이제 엄마, 내년에 뭐하고 싶어요? 엄마는 사업하려고요.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주나 주노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오우 아니 아직 모르고 안되지 아빠는 아빠는 난 너네들 영상이랑 막 찍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돈 많이 벌을게 아빠가 이래서 돈 많이 벌고 영상의 취미로 자아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되는거야 불고나는 또 durable 어 그럴까? 준호는 하지마 어, 위험해. 자, 하나, 둘, 셋 한번 보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박수! 불 켜주세요. 우와, 이제 먹어볼까? 네. 희생술이 와. 한국의 폭죽이 있어서. 잘났어? 어, 잘났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